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예수님들 같이 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다른 분하고 이상 하세요. 하나님은 새해를 오늘부터 행하십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치유 24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그렇게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내용을 보면요. 본문 이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이제 현장사역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영적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산에서 하신 것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의지하여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 말씀 그리고 오늘부터 기록된 말씀 이 사역이 뭐냐 이 마태복음 8장부터는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의 중요성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의된 자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현장이에요. 예배와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서 거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의 의지에 가야지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은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만큼 억울한 신앙생활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면 현장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이지 않아도 눈에 안 보여도 느껴야 돼요. 아니면 응답으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나는 이 잔향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확 났어요. 하나님이 새일을 향하시구나. 오늘 이 교회에 새일을 향하고 계시구나.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계시구나. 말씀의 은혜만 받고 또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말씀은 잘해. 그런데 현장을 또 놓치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현장 가야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응답받아요. 현장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은혜를 많이 받아. 말씀을 줄줄줄줄 나와 그냥. 잘 나오는데 그 사람이 현장이 없어. 현장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 과부하다 그래요. 은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너무 과해가 은혜를 받아. 그래서 현장을 놓치게 됐다. 반대로 말씀은 소홀히 하고 또 현장만 또 부질하니까 하는 사람이죠. 말씀은 잘 몰라. 성경도 잘 몰라. 말씀은 모르면 현장은 부질하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방향을 상시합니다. 방향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나중에 어느 시간부터 지나면 표류하게 돼요. 헷갈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이 사람 말지 사람 말지 사람 말지 사람 말을 잘. 귀가 어리다 그러죠. 이 말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딱 잡혀있대.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말씀은 못 듣고 사람 말만 들어요. 이 말자 말 줄서 들어.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살아. 그러니 망하지요. 괴단에도 별 수 없더라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끼려 쪼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잡혀있대. 하나님 말씀을 잡혀있대. 하나님 말씀을 잡혀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오늘부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길을 재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나와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첫 환자가 누구예요? 나환자예요. 나병환자. 치유사건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부장 하인 치유하고 베드로 장모 치유하고 이 사건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싹 다 고치는 사역이 이어서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치유 24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시비 걸고 싸우고 분장하고 이것이 아니라 치유하셨다고. 예수님의 치유가 여러분도 그렇대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자꾸 치유 치유 치유. 치유가 일어나야 치유 그렇게 해서 치유가 자꾸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치유 한마디로 24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치유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은 사복음서는 41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1가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3774절이 있습니다. 3774절 중에서 484개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와 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57절의 대화체 가운데 485개절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 퍼센트지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 40% 약 40%가 치유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8장 9장 12장 15장 17장 20장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치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건강과 치유에 대한 내용이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건강 치유 큰 관심이 있죠. 그만큼 치유 사역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치유 24제자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된다.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그런 소소한 병들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영적 문제예요. 중심문제예요. 육신 문제는 의사고일지 몰라도 영적 문제예요. 못 고칩니다. 중심문제 못 고칩니다. 은혜 못 받는 병. 그것도 보통 병이 아거든요. 예배 못 데리는 병.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지금 나갔다고 내가 그 바람에 정신이 혼란히 확 오픈 거예요. 계속 못 앉아 있는 병. 예배 드리다가 왜 이래서 나가면 깜짝 놀래요. 내가 놀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당황한 순간 내가 이 구절을 놓쳤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또. 물론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를 지속하지는 못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 보통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힘인데 기도를 안해.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와 이수사 제자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수사 제자의 삶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 질병의 치유수준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치유사역은 예수님처럼 행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계 모든 순서들 24 이 복음으로 참된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 24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질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치유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과거에는 문둥병자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피부가 문구를 지키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사형을 했어요. 문둥병자다. 의학적 명칭으로는 노르웨이 사람인 한세인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 균이 뭔지 나병 일으키는 균이 뭔지를 발견했다 라고 해서 요즘 한선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단순하게 읽으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나온다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은 생명근 결단이었어요. 생명근 결단이었어요. 왜냐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거역한 저주받은 죄다 그려봤어요. 나병은 하나님을 거역한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길거리에 다닌다 다니면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돌로 쳐 죽여도 돌 던졌어요 물러가라고 왜냐면 옮긴다 전염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보면 돌을 막 던져서 못 오도록 던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나왔다 그때는 다 격리되어 있었어요 집을 나와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는 지시하는 동굴 산 밑에 동굴 격리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나환자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천이라는데 사천 사천이라는데 경남 사천 쪽에 나환자들만 모여있어요 나환자들만 갔는데 전부 나환자입니다 나환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짐승도 키우고 그렇게 사는데 나환자를 인사를 갔다 장노님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내밀으니까 아무도 손이 없어요 손이 다 손가락이 다 날아가고 제일 먼저 날아가고 해서 손가락 발가락이래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나씩 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고 나면 하나 뚝 떨어져있어요 이게 나와 앉아요 뚝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악수를 손 내밀는데 손을 못 내밀는데 몽땅숭이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거의 감각 없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고 나면 제일 애로사항이 겨울이 되면 불을 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떼야 될지 모른데 어느 정도 떼고 나면 감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떼고 나면 너무 많은 데가 엉덩이가 타버리면 절대로 낫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다 썩어들어가 썩어들어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안 뗄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집회를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당당히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많고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너무너무 전부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 예수님 당시에 이 격리 수용이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다 쳐 죽일 정도로 이해냐 하면 전임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 환자가 나온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행동과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 절을 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절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으로 본 것보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메시아다 이 시대를 살리게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고백을 잘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가 고치를 받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못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병에 고치 받고 싶을 텐데 나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본 겁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신행생활해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3제를 보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읽혔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당신이 원하면 나를 치유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즉시가 중요합니다 나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본문의 즉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요 보통 무슨 기도인데 또 오고 또 오고 열 번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침대다 말은 신만 할 수 있는 거에요 신만이 창조지만 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여기에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냥 치료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제까지 엉망으로 세상에서 우상숭비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오늘부터 남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죠 이전 건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제 창조의 축복을 받아요 거듭난 축복을 받아요 새로운 사람 완전히 달라 사람 바뀌어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거 가족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잡혀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알아야 돼요 친척은 알아야 돼요 친구들 알아야 돼요 야 너 변했구나 정말 변했구나 완전히 재창조 완전히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성격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싸움 잘하던 사람은 절대 싸움 안 해요 그렇게 노름말이 하는 사람은 노름말이 안 해요 그렇게 내 술 품 마시다가 술을 안 마셔 술을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중독에 안 걸려 아멘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재창조 그듬 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문이 어떻다 저 어떻다 과거에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재창조됐어요 나는 그듬 났다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냥 과거에 그렇게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잘못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이 찌꺼이 가지고 와갖고 자꾸 잠 못 자게 만든다니까 과거에 실수했던 거 과거에 잘못됐던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과거 영어로 살게 만든 거 여러분 미래 영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린 걸 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나병 환자 치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아니 격리되어 가지고 동굴에 사는 사람이 이 나 환자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만나 본지 또 들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마을에서 떨어져 격리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렇게 잘 아느냐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곳을 찾아가서 가까운 일과 친척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를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면서 야 저 예수 만나면 우리 나병 환자인 누구 누구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동굴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시하게 세밀하게 이 사람에게 확 말을 해 준 거예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께 나올 정도 야 맞아 죽으면 죽는 거다 한번 나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만나면 너 해결된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창조주 인류를 구하나 우리가 조상 때 기다렸던 메시야야 라고 한 거요 이 나병 환자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이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확신을 가졌던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방치되고 영육관에 질병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리 방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람에서 아는 지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방어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답인 것처럼 출시가 답인 것처럼 지식이 답인 것처럼 세상에서 장식이 3장 6장 10장 걸려서 살아난 저만 불신 이웃들 우리는 나병 환자의 치유가족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달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 안에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 거기서를 정확하게 증거해서 무슨 거고 나올 정도로 보험을 주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죠 코로나 지금 일구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신이 개발되도록 집중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이렇게 한 가지 밖에 못해요 각종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끈끈 만들어야 돼요 전문가가 말하죠 뉴스 나왔죠 백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수십 년 갈 것이다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 바이러스는 수십 년 갔는데 언제 어디 갔다가 어디 걸릴지 몰라 이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종족 중이었어 인류를 피폐하게 만드는 기운이 또 나타난다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치지 몰라 그러나 백신은 끊임없이 바이러스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지만 영적 백신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 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런 의학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의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 아직 많은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치유고 여기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혼 치유까지 가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치유 공동체에 되어야 돼요 치유하는 공동체 영육을 치유하는 공동체 영혼 공동체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난 역사 누구나 이 자리에 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듭마다 재창조된 살아갈 힘을 얻는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 이런 복음 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서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목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자 예수입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질병 열병으로 곧 죽을 것 같던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다른 치유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사익을 요약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바탕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바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샀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 전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모든 병을 치유한다 치유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이사야 말씀을 성취함이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는 모든 것은 예언성취예요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언성취예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성취하려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신구약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치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가 철철 다 구약이 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치유하면 주로 뭐예요 신비주의 안수위주였습니다 안수위주 저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무척산 경남에 있는 무척산이 유명합니다 무척산에 나온 건 길이 없습니다 산밖에 산 꼭대기였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알아서 가야 됩니다 아무 차도 없으면 산 꼭대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무척산부터 저는 저 하늘산까지 대한민국 기도원을 거의 안 가본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15년 동안 기도원을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는 뭐냐 주로 신비주의에 제가 방언했기 때문에 방언, 통번, 예언, 신육 이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고 데리고 주사를 같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신육운동이 그런 사람이 현신의 군사입니다 용산교회 중심으로 환자들이 전국 환자들에 몰려와 그리고 이분은 그냥 안수하고 가고 안수증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포천에 어머니가 김기양 원장입니다 포천에 세금정에서 시작해 가지고 포천으로 폐금정부터 따라다 세금정에서 포천으로 가는데 포천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가지고 그분은 안수하면서 걸지요 상처를 내고 치유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또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설교는 누가 했냐 현신혁 군사님 거기에 집회할 때도 전부 합동적 목사들이 설교했고 김기양 원장 거기도 전부 합동적 목사들이 다 보수적인 설교를 하고 나서 안수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어르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을 하나는 그런 시간표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요 오지 성교 현장에는 치유사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완수하면 막 일어나고 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금이 증거되는데 연결고리가 되고 이 접촉점 역할을 치유를 통해서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치유를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질병만 고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 치유의 본질이 뭐냐 육신 질병 뿐만 아니라 영혼 치유까지 가야 된다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혼은 못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말씀은 말씀 그러니까 영혼까지 치유가 되는 것은 완전한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받다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교회가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제한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도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은약을 잡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은혜 받고 났더니 은혜 받았는데 육신 치유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 받는 것이 우선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겠어요 용한 1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2절에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뭘 잘되면 뭘 잘되면 말합니까 은혜 받으면 말씀을 얻어보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근하리라 그 치유가 이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성천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낸 권세를 주시더라 귀신을 쫓아낸 권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빌리포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수 1장 13절 14절 요한실 3장 8절에 보면 모두 허감 권세를 깎는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자 건져냈어 허감의 권세자 우리 건져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서 마귀를 미라로 오셨느니라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그 이름을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주어졌어요 젊은 어떤 전도사가 시골에서 목결을 하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형제 처음이라 어떻게 하지 그래 또 교인들하고 둘 앉아 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불렸어 차송을 막 불리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읍시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쭉 돌아가면서 읽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갔다가 떴다 가면 지근한 사람이 그 중 하나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고 읽으려고 하는데 읽는데 조용히 고기만 푹 죽이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눈을 탁 치고 떠더니 그 사람 딱 보면서 너 안 믿잖아 그래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 가지고 거기서 물어볼 걸 통에 잡고 회개했다고 성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막 질병 들린 사람이 개척하다 보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봉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가라 이걸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난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나가겠나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나랑 보고 내가 또 놀래 가지고 또 내가 자빠졌죠 이런 일이 있어서 개척하면서 예원교회가 강세로 교회 때 그렇게 계속 귀신 쫓아났 그리고 한 분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한다고 하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데려와 그래 가지고 귀신이 문제 있는 아들한테 돌아오는데 교회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못된 짓 하고 이런 애들 다 귀신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16살 짜리 아이고 이게 뭐 행필 없단 말이야 이걸 기 쫓아내고 이 속에서 또 막 오만 말을 다 낼 지가 내가 이래 살았다고 내가 한번 유산시키고 아니 16살 짜리란 말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말을 해버릴까 그러잖아요 이 가족이 창피해가 교회에 안 나왔더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10시부터 하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2시 넘어가요 2시까지만 우리 기도하는데 아 이게 뭐 귀신이 안 나가면 한 번을 막 서가지고 막 잡고 막 수근을 가지고 하도 힘이 세 가지고 귀신이 걸리면 힘이 세요 그래서 나도 힘이 세지만 이 친구 힘이 더 세요 그래 가지고 귀신 딱 잡히면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딱 잡아요 수근을 딱 목을 딱 잡고 야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방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 2시가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들 앉아가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종이를 사격하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다리 목사님이 막 귀신 쫓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있었어요 누라고 말 안 해 그런데 앉아가 나는 서서 귀신 쫓아 싸우고 있고 이 목사는 앉아가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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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도 들었어요 나가라 나가라 이러니까 이 귀신 들이잖아 너희 뭐고 발로 차 버드리라 하니까 이야 목사가 귀신 안에 발로 차 있는 걸 봤어요 안 믿으면서 뭐 떠드나 이 말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귀신도 못 쫓아야 되는 건 목사하면 안 돼요 그 곽순이 목사가 말이야 옛날에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냐 목사들 그 목사들 세미나 때 그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 자녀는 다 똑같은 권서가 있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안 믿으면 여러분 도리어 터져요 터져 그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울 달고 예수님께서 너희 누구냐 귀신이 그걸 찾아놔요 그냥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아서 도리어 압제했다고 했어요 헛소리하다가 귀신에게 뚜덜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분명히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이거 믿는 자 이걸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너무 잘한다고 믿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믿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허감이 틈탈 이유가 없어요 믿는 자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 안 합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면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 이걸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사단의 곳에 눌린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영격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또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게이츠 이런 참 비험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몰입적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몰입적 사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살린 일에도 이런 몰입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몰입하면 재미가 있고요 몰입하면 이상하게 아주 재미가 있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몰입하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하면서 이런 몰입적 사고를 해봤어요 몰입 그 응답을 체험한 정인이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몰입하니까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한번 한번 끝장을 보는 그런 체질이 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거듭난 이유에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전에는 우유부단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정뚱땅 했어요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사람이 확실히 뭐든지 체질을 다 바꿔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심한 사람 특징이 이 차이입니다 그 아셔야 돼요 뭐든지 열매 있고 없고는 이 차이예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 차이라고 응답받고 못 받고 이 차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전도에 몰입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몰입적 사고에 놀란 응답 이게 뭐냐면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최유의 입사 삶인데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생각과 관심을 생명 살리는데 몰입해 보세요 돈 벌고 여러분이 출시하고 여러분께 여러분께 생각하는데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 다 허무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 살리는데 몰입해 보세요 생명 살리는데 몰입해 보세요 내가 맡겨준 직분에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몰입이에요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개인 치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이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생생내고 흉내내지 마시고 몰입적 사고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영유관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영계의 성도들 전부 다 성공 DNA로 바뀌는 시간표되기 바랍니다 성공 DNA로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모두 다 큰 축복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 24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영적 치유가 일하게 하여 주옵사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사사 지금 암이 걸려서 치유받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그 연약한 몸을 입고 나온 몸을 보시고 주님이여의 시간 그 암호의 군을 치료하여 주시옵사사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치료하시는 진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나온 문동환자처럼 주님 앞에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